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인삼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한 상품으로 올해는 인삼 부각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상북도 풍기인삼연구소와 공동 개발하고 지역 식품업체 소백산 아래가 생산하는 인삼 부각은 내년 설 연휴를 겨냥해 고급 선물 세트로도 판매할 계획입니다. 영주시는 2020년부터 지역의 제과제빵업체 및 목장과 협력해 인삼을 활용한 빵과 요거트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사 접촉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